안녕하십니까 즉아입니다 오늘은 짓궂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짓궂다는 이게 맞죠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짓궂다 짓궂은 친구 짓궂게 굴다 이럴 때 이렇게 쓰죠 ㅅ을 하나 씁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1번 짓궂게 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짓궂게 구는 친구들 내 뒤에 앉은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등을 콕콕 찌르죠 뭘로 찔러요 손으로 손으로 이게 손이에요 이건 손이야 ㅅ은 손 손으로 뒤에서 콕콕 찔러 그러니까 짓궂다 이게 맞고 한글에서 짓자로 이렇게 이 짓자로 쓰이는 것은 짓다 밖에 없습니다 개가 짓다 까마귀가 짓다 이 짓다 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이 ㅈ이 어떤 모양이에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건 목이고 입을 벌려서 이게 목이고 이게 짓는 거죠 개 모양이잖아 그래서 개가 짓다 까치가 지적이다 할 때 이렇게 이게 입입니다 개는 이렇게 이빨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 목이에요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있을 때 개가 짓다 그러니까 그 때만 이렇게 짓을 써주고 나머지는 다시 ㅅ으로 시작합니다 개가 짓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이걸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외우면 되겠네요 안녕 오늘의 영어입니다 지금이 저로의 기회야 It's not whenever It's not whenever 지금이 저로의 기회야 It's not whenever It's not whenever 안녕